안녕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잉여맨이에요 잉가잉가 잉가잉가 미니보라에요 보라야 보라야 여기가 어딘줄 알아? 음 맛있는 냄새가 나는걸로 봐선 여긴 햄버거집이군 음 그냥 햄버거집이 아니야 여기는 집게리아라고 집게리아 뭐? 집게리아? 그래 스펀지밥이 여기서 햄버거 만들잖아 우와 그 햄버거 이름이 뭐더라? 어 나 알아 나 알아 뭔데? 그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는 개살버거잖아 그래 그래 개살버거 오늘 개살버거를 먹으러 왔는데 아니 봐봐 여기 뭐야 경찰차 보여? 경찰차랑 그리고 집게리아 안이 물반화된거있지? 헉? 위에 무슨일이야? 그러게 무슨일이지? 어 잠깐만 이거 플랭크톤 아저씨 아니야? 플랭크톤 아저씨가 뭐라고 하는데? 어헤이 어헤이 여기있는 나는 어 집게리아 어 개살버거 비법이 궁금해 니가 찾아줄 수 있나? 어 우리한테 그 개살버거 그거를 찾아달라는데 훔쳐달라는거 같은데? 어 그러다가 우리 경찰 아저씨한테 또 감옥 아 하지만 나도 어 하지만 나는 있잖아 어 그 개살버거를 우리 집에서도 만들어보고 싶은데 나도 그 훔쳐버릴까? 우리가 집에서 만들어서 먹자 그리고 아 그러다가 또 감옥하면 어떡해 상없어 빨리 가자 그래 알았어 가자 자 그 개살버거 비법을 찾으러 가는거야 으악 자 빨리 이쪽으로 넘어와 물 앙 앙 이럴수가 야 맨아 음 나는 탈출 맵이 너무 싫어 야 근데 이 물이 뭐길래 이렇게 사람이 녹아버려? 천천히 와 천천히 다갔다 다갔다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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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아 진짜 그랬어 나 죽은줄 알았잖아 나 왔어 자 여기는 화장실이고 어 여기가 바로 집게 그 개살버거를 만드는 주방이구나 주방이야 오오 음 맛있는 새 어 스폰지밥이다 스폰지밥 아하하 안녕 얘들아 하하하 우와 너 진짜 열심히 잘 굽는다 오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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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이거 뭐야 이거 뒤집게? 뒤집게 뒤집히면 안된다 죽을거야 아 진짜 저기 올라가면 안돼? 이쪽으로 패티로 와 패티 패티로 간다 자 집게리아에 있는 어 개살버거의 비법을 오늘 훔치고 봐야겠어 나도 요거는 감자튀김인가? 어 맛있겠다 어 어디서 밟아야지 이거 가운데인가? 어 아 맨 끝이다 요건가? 아 랜덤이네 자 그리고 어 이 친구 보내보자 으하하하하 친구야 빨리 가봐 너 먼저 가봐 어 눈치 눈치 본다 어 아 나 가운데는 아니었어 요기다 요기 와 야 너 잘 찍는다 어 이 친구 어 여기 물방울이 있네 오케이 오케이 이 친구 플랭크톤 아저씨가 뭐라는 거야? 어 어디 보자 으응 빨리 가래 빨리 가래? 그래 어 빨리 이 거품이 사라지기 전에 빨리 가야되나봐 아 이 거품이 사라지기 전에 빨리 가야되는구나 어 거품 어려워 오 안돼 자 이거 개살버거 비법이 정말 궁금하지만 천천히 가야겠네요 빨리 와 빨리 자 개살버거 비법을 알아내려면 금고로 가야되나봐 금고로? 자 오 아마 비법은 함부로 알 수 없을거야 와 토마토다 토마토 어 토마토 좋아해 여민이? 음 그럼 이거 단추 아니냐 이건? 단추 같은데 토마토가 아니라 아 이거 이거 개살버거의 비법이 단추였단 말인가? 아 이거 냉장고인가 여기는 냉장고 어 냉장고인가 봐 어 냉장고 위에 칼이 있어 이거 냉장고 위에 칼 떨어지면 너 사람 위협하겠는데 자 칼 조심해 이거 베이면 아프다 야 야 오 도라 잘하는데 그치 나 이제 잘하지 오 잘한다 오 내려가자 음 자 점프해서 음 도어 저기 문 밖으로 나가야된대 햄버거 밟고 아 오케이 햄버거를 밟고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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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왜왜 점프해 이것봐 우와 햄버거에서 착지해야되나봐 햄버거가 푹신푹신해서 점프가 되나봐 여민아 근데 나 날아다니깃 어디있는데? 나 뒤에 저기있어 이거 어떻게 해야돼? 이쪽으로 와 안 내려가죠 헐 왜 거기있지?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봐 이쪽으로 안가져 안가진다고? 이것봐 여민아 나 저기 청장에 붙어가지고 안 내려오는데 띵? 너 왜 거기있니? 안돼 다음 땅기로 넘어가볼까요? 아니 보라야 너 벌써 와있었니? 아 내가 너무 가벼워서 계속 날라댕기다가 여기 안으로 쏙 들어왔지 뭐야 음 그렇구나 음 어 플랭크톤 아저씨가 금고로 들어가려면 코드가 필요하다는데 금고를 열어보래 어어 이게 뭐지? 음 여기는 직계사장님의 그 사장실방이야 어 보니까 어 이게 코드가 아닐까? 여기 국기가 차례대로 있잖아 어디어디어디 여기 위에 보면 파란색 하얀색 국기 그 다음에 카카오톡 같은 국기 아 그러면은 이거랑 이 카카오톡이랑 그리고 X 아니 이거 플러스 X 어 들어왔어 어 그렇게 맞지 맞지 어 보라 똑똑한데 역시 나는 추리소설을 진짜 좋아하거든 오 보라야 보라야 근데 여기에 돈이 엄청 많아 우와 돈다발이 진짜 많다 와 뭐야 이거 직계사장님 돈 없는 척하더니 완전 부자였잖아 진짜 부자다 이게 얼마야 다 그러니까 말이야 빨리 올라갔어 직계사장님의 그 비법을 한번 찾아보자고 우리 그냥 돈을 가져가면 안 돼 안 돼 안 돼 그건 범죄라고 하하하하 어차피 어차피 레시피 훔쳐가는 것도 범죄데 그래 난 그냥 집에서 혼자 먹을 건데 그런가 자 좋았어 자 동전을 밟고 들어가자 야 어이 그랬더니 밖으로 나왔네 자 이제 레시피를 가지고 온 거 같아 어 우리 지금 손안에 있나봐 어 그니까 이거를 가지고 빨리 집으로 도망가자고 자 가자 경찰들을 피해서 빠른 속도로 어 와 속도가 너무 빨라 집으로 돌아가는 거야 빨리 언제 와 아 너무 빨라가지고 내 손이 경찰차 경찰차를 피해서 어 어 이게 뭐야 파인애플집이랑 징징이네 집이랑 뚱이네 집 오오 이거 만화에서만 보던 그 집이잖아 자 그러면 뚱이네 집에 혼자 놀러가볼까요 여러분들 여맨아 경찰 아저씨가 나 쫓아와 어 조심해 나 뚱이네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어 뭐야 뚱이네 집에 안 들어가지네 이쪽으로 가볼까 징징이네 집으로 갈게요 아 뚱뚱 뚱뚱이래 그 뚱이 걔 거기 갔잖아 여행갔잖아 어 니가 어떻게 알아 나도 모르는 어 여기 어 징징아 놀자 어 징징이네 집도 닫혀있네 그러면은 스폰지는 스폰지밥 내로 가야겠다 내가 한번 가보자 스폰지밥 여맨이 왔죠 여맨 스폰지밥 뭐래 오픈 더 도어 고 파인드 잇 메 어어 자 어 저기 문으로 한번 가보자 좋았어 어 스폰지밥집에 뭔가 위험한게 있나봐 네 물이 있네 자 어딘가에 문이 있을 어 여기 어 아무래도 스폰지밥네 집에 레시피가 있는게 아닐까 아 그러면 우리는 금관에서 찾지 못했던거야 그런거 같은데 이거 뭐야 왜 손바닥 모양있지 이거 눌러볼까 어 눌러봐 어 문이 열렸어 어 손바닥을 눌렀더니 문이 열렸네 이거 빨리 지나가자 어 눌러봐 어 자 뭘 다쳤잖아 어 눌러서 빠르게 저 문으로 뛰어가야돼 아 문 닫히기 전에 빨리 가야돼 됐다 뭐야 어이 핑핑이가 핑핑이 아 핑핑아 핑핑이 지금 신문보고 있네 어 야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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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다 아 귀여워 핑핑이 어 여기서 고책 잇 아웃 뭘 찾아보라는건가 조용히하래 핑핑이가 깨기전에 핑핑이가 깨기전에 아 핑핑이가 깨기전에 어 핑핑이 몸속에 들어왔어 어 나도 핑핑이 몸속에 들어왔어 뭐야 자 여기서 처지래 오케이 자 가자 와 핑핑이 몸속에 레시피가 있나봐 우와 핑핑이 뭘 먹은거야 도대체 와 햄버거도 먹었고 이거 뭐야 개밥도 먹었고 그리고 이거 뭐야 이거 맥주 에잇 핑핑아 너 맥주 먹으면 큰일나는데 또 시리얼도 먹었고 뭐 다 먹었네 다 먹었어 아이고 오 핑핑이 몸속에 또 침이 흐르고 있어 이거 조심해야돼 에잇 핑핑이를 못먹는게 없다 그러니까 못먹는게 없네 핑핑이시는 자 여기 조심히 지나가 주기 아니 핑핑이 이거 종이도 먹었네 이거 이거 레시피가 용이 있을줄 모르겠는데 우와 핑핑이 진짜 별걸 다 먹는다 그러니까 말이야 이거 별걸 다 먹네 이거 어 핑핑이 뼈다 핑핑이 뼈 밟고 올라가자 핑핑이 뼈가 이렇게 생겼어 이 안에 핑핑아 젓가락 아니야 이거 젓가락 핑핑이 뼈는 되게 특이하게 생겼다 그러게 핑핑이 뭐야 이거 에잇 이게 뭐지 소세지인가 나도 그 생각했는데 어? 아 저 피해서 가는거네 여기 있잖아 여기 혹시 똥물 아니지 핑핑이가 똥 아 이거 죽었다 잘 피해서 움직여야되는거네 나 맞지롱 좋았어 자 그러면은 지나가서 오케이 완벽하게 왔다 여배라 왜왜 무슨 어? 아니 스폰지밥? 아 아니 스폰지밥이 도대체 뭐라는거야? 아니 여기 핑핑이 몸 안속에 있는 레시피를 찾은거 같은데? 그치? 아니 그럼 아 맞네 찾았다 음 그렇구나 어이 축하한다 오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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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스폰지밥 내 집까지 가서 핑핑이 몸속까지 뒤져가지고 저희가 레시피 개살복의 레시피를 찾을 수 있었어요 그쵸? 우와 근데 진짜 재밌었어 네 어우 너무 재밌었다 진짜 너무 잘 만들었어 진짜 잘 만들었다 이거 자 어쨌든 여러분들 귀여운 스폰지밥과 귀여운 핑핑이를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게 해주는 감사하고 귀여운 미니보라 님도 보셨다면 네 뭐라는거죠? 구독하게 눌러주세요 마옹 여러분들 어쨌든 안녕히 계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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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